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 조윤재지음 청림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시작하는 글 다산처럼 산다는 것 입교 위학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었다. 명륜 자승자강 예일한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경신 독립불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개구 이대사소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가언 붕정만리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에 내공을 갖춘다. 선행 일일 청한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본다는 것 차례는 이렇게 나와있고요. 시작하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처럼 산다는 것 점차 하던 일을 거둬들여 마음다스린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물며 풍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머리에는 이건학시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터무자를 쓰고 지냅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혀마저 굳어 말이 어눌합니다.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마음을 내달리니 이것은 주자께서도 만년에 뉘우치신 바입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망갈래로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저술만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산이 둘째 형 정약정에게 보낸 편지이다. 같은 시기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형이 건강을 생각해 저술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권하자 다산은 이렇게 답했다.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다산조차 마음 다스림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다산은 스스로 쓴 묘비명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앙에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과를 얻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마지막 공부로 삼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고뇌했다. 험난한 귀한 생활에 몸은 점차 세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마음도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에 처한 상태였다. 다산은 이러한 순간 지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복숭아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그 어떤 마음 공부에서도 찾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지필에 몰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수신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고난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면 몸을 지키는 공부는 고난 속에서 큰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실이 바로 여유당 전서이다. 수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 다사는 마흔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문제로 천재 소리를 들었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뛰어난 재주로 정조의 눈에 들었으며 이후 과거에 급지하면서 일찌감치 관직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마흔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참의 자리에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나이 든 형조판서의 대행을 명받아서 지금의 장관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사는 이처럼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듬의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가진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 없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메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지 않는가. 큰혁인 정약현이 당호를 수호제로 짓자 느낌발을 쓴 수호제기에 실린 글이다. 수호는 나를 지킨다는 뜻으로 화를 입었던 다산의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켰던 큰형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그런 형을 부러워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담아 이 글을 지었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세월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잇고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닌 세월이 12년이었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순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끌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 혜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물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다산의 고백이 처절하다. 다산은 누명을 쓰고 머나먼 땅으로 귀양을 떠났을 때뿐 그때뿐 아니라 과거를 준비하고 성공을 구가했던 20여 년까지도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 다산은 나를 찾았다. 의외로 머나먼 바닷가 귀양지에서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길고 큰 비극의 시간이었지만 다산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최악의 절망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극단적인 고난의 시간에서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학문에 있고 오직 지피를 통해서만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힘이 된 것은 바로 소확에서 얻은 수신이었다. 나는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소확을 통해 몸으로 실천했다. 소확은 남송시기 사람인 주자와 그의 제자 유청지가 함께 만든 책이다. 주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대학자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논어, 홍몽구이, 팔조언행, 명식록 등의 책을 편했는데 소확은 그가 50이 넘은 나이에 편한 아동교육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는 논어, 냉자, 애기 등 100여 건의 고전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출해낸 다음 교육, 인간의 길, 수양, 고대의 도, 아름다운 말, 선행의 여섯 편으로 묶었다. 주자는 책의 서문인 소확서제에서 책의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옛날 아동교육에서는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것은 모두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신재가치국 평천하의 근본이 된다. 어릴 적에 배우고 익히도록 한 까닭은 배움이란 지혜와 함께 자라고 가르침은 마음과 함께 이뤄지게 해서 그 배운 것과 실천이 서로 어그러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합니다. 주자는 어른의 공부인 대학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소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대학은 나라와 천하를 평안히 다스리는 큰 뜻을 잃어가는 공부다. 하지만 큰일은 반드시 일상의 도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일상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큰 이상을 외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바로 소확의 가르침, 수신의 공부다. 근본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몸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을 채우기만 하고 근본이 없다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헛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다. 축적한 지식 또한 실천할 수 없는 반쪽짜리 지식이 될 뿐이다. 조선의 대학자들도 이러한 소확의 가르침에 공감했다. 율곡이인은 소확 집주를 써서 소확 공부의 표준을 제시했다. 태계이왕 역시 성악 10도에서 소확도를 그렸고 조강에서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라며 소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산도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소확의 주에서에서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을 보완해 소확 보전을 썼고 당시 어린이 교육이 천자문에만 치우친 폐해를 바로잡고자 소확 주관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다산이 소확에 집중한 데는 또 하나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소확을 통해 귀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바로세우고 큰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신을 깨달았다. 다산은 귀향지에서 쓴 심경미럼의 머린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확과 심경만이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참에 힘써 행하되 소확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매일 성장한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는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다산 또한 귀향지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산은 고난을 맞아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힘이 된 것은 근본을 바로 세우는 수신이었다. 다산은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다산은 몸소 그것을 증명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 초유의 최악의 고난에서 다산은 그 의미를 성찰하며 자신을 바로 세웠다. 끝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포기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은 것이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다산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산은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비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잃고 나를 잃어버린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소학의 가르침이다. 다산은 머나먼 귀향지에서 소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고자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다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에 열중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필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필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다산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다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잡았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위대한 업적을 잃었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이어서 쓴 이 책으로 다산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소학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했는지를 알리고자 했다. 다산의 깨달음을 미흡한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것이다. 다만 그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치열한 노력과 실천의 과정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힘이 닿는 대로 책에 다산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글을 쓰는 순간마다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다산의 그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배워 글을 쓰고자 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 평온하고 안일한 삶에서 각성을, 고난의 시기에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큰 힘을 얻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쓰면서 다산 정약용 시문집, 소학지연, 소학집주, 소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다시 새해를 기다리며 조윤재 입교, 위학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논어에는 박학독지, 젊은 근사라는 말이 나온다. 폭넓게 공부하고 뜻을 충실히 하라.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에서 미루어 생각하라는 뜻으로 공자의 제자, 자아가 진정한 학문의 자세에 대해 한 말이다. 얘기, 외치게 실린 앞에 예문은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20살이 되면 성인식인 관례를 치르고 성인의 예를 배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독실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어른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폭넓게 배우는 것이다. 폭넓게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뜻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학문의 깊이를 겸비해야 한다. 학문의 깊이만 추구하고 폭넓은 배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폭넓게 배우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면 내세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학문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함부로 지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하다면 경박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문 역시 크게 이룰 수 없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큰일을 하기에는 그 깊이가 부족하다. 다사는 귀향지에서 두 아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가르침을 쉬지 않았다. 그 중에서 경정과 역사서를 읽길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고 얄팍한 문제는 마음속 깊이 감춰두고 드러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장의 근심을 잊고자 함이 아니다. 한 집안의 부용으로서 귀향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저술이라도 남겨 허물을 벗고자 하는데 어찌 그 뜻이 깊지 않다고 하겠느냐. 다사는 앞날을 계약할 수 없는 귀향사리에서 학문과 저술에 매진하는 자신의 뜻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알려준다. 먼저 학문은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권했던 경정과 역사서는 사람됨을 완성해가는 근본에 충실한 공부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쌓아가는 공부인 것이다. 그 다음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산이 저술에 매진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에 대한 결실을 남기고자 함이었다. 또 한 가지 다산의 가르침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산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너희들은 폐족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해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폐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독서는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고 중요한 일을 뿐더러 호사스러운 집안 자재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시골의 자재들은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어본 젊은이들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내려 난 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 라고 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이니지학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애초에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올바른 뜻이 없기 때문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두 아들은 패족의 한계를 넘어섰다. 큰 아들은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시은으로 또 문장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퍼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전국시대의 대학자 순자가 했던 말이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니 어찌 일곱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지금 자신은 부족하더라도 장차 아이들은 이러한 자신을 뛰어넘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바라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이다.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상식과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에게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도 부모가 실제 삶에서 가르침과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공자는 논어, 위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 라고 했다. 제자 자공이 군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가르쳤던 말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으며 군자의 진정한 자세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 자식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는 것을 보이며 바른 방향을 향해 서며 비즈듬한 자세로 듣지 않도록 가르친다. 예문은 얘기, 국내에 실려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다. 세 가지의 가르침인데 이 구절에서 특기할 것은 가르침의 방법이다. 바로 보이는 것, 행동하는 것, 듣는 것이다. 먼저 보이는 것이다. 어린 자식들에게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 말고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라고 한다. 따라서 원문에서 시는 보이다 라는 뜻의 시와 같다. 특히 속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시작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남은 속이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자세다. 자신이 했던 말과 그 행동이 다른 것은 지금의 자신이 예전의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치명적이다. 했던 말을 지키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속이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체득된 삶의 방식은 그 어떤 교육으로도 바로잡기 힘들다. 그래서 맹자는 옛날에는 아들을 서로 바꾸어 가르치다 라고 하며 바르게 가르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다. 그 다음 바른 방향을 향해 서다 또 마찬가지로 항상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삶에서 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실천이다. 고전에서 선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을 정립한다는 뜻이다. 공자가 서른이 되어서 뜻을 세웠다고 했던 말도 자신의 주관을 바르게 정립했음을 가르친다. 바르게 선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이익과 빠른 결과만을 쫓는 얕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비록 돌아가더라도 의로운 길을 간다. 부모가 눈앞의 상황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타협 없이 바르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하며 자신의 삶 또한 자연스럽게 바로 세운다. 비스듬한 자세로 듣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일 때의 태도를 알려준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듣는 것을 통해 견문을 넓혀나간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많이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이다. 들은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 들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 올바른 뜻이 바로 설 수 있다. 폭넓게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뜻의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존재다. 다산은 18년간의 귀향생활 동안 끊임없이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편이 되는 대로 아들들을 불러 직접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 그들에게 보낸 글을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식들의 장례에 대해 다산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가 총명하지 않느냐? 어째서 자포자기 하려는 게냐? 폐족이라 생각해서냐? 폐족은 다만 벼슬하는 데 거리낌이 있을 뿐이다. 폐족으로 성인이 되거나 문장가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식견이 트인 선비가 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거리낌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 과거 시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데다 가난함과 궁궁함을 통해 오히려 심지를 단련할 수도 있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가르친 것은 고난에 임하는 자세다. 자신 역시 편지에 쓴 글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고난에 맞섰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했다. 아이가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은 바로 부모다. 조금 자라게 되면 스승이다. 따라서 예문의 글은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 즉 부모와 스승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아이가 능력만 출중하거나 출세를 위해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은연 중에는 세속적인 성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모습을 바라고 또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모가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부두독하다면 자식이 배우는 것은 부두독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성공을 바란다.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붓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선을 그어 지켜야 한다. 그 선은 단순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눈치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여야 한다. 자식의 암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부모의 불의와 부두독을 보이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큰 불행은 없다. 아이가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바른 길로 뚝심있게 나아가는 어른, 흔트러지지 않고 예의바른 시민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임을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줘 몸과 마음에 새겨줘야 한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존재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마라. 이 양연 오늘 미라큐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